Tasin 개코노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민희강 씨가 다시 한 번 더쇼 무대 모델이 획득하기 위해서 멤버들을 데리고 와 봤습니다 노래는 질것 받아야겠어 야박한 더쇼 이건 진짜 안봐 줘 저번 거는 솔직히 너무 어려웠어요 쇼랑яч히 너무 했어 진짜 난이도가 너무 어려웠어요 이번에는 찍고 가버리겠습니다 맞아요, 지금 저희와 저희는 실패해서 너무나 화가 나는데 지난 패배의 서름, 되갚아주러 가겠습니다 렛츠고! 빗덕션은 처음인 우리 멤버들을 위해 간단하게 연습 게임을 해볼까요? 저 먼저 오늘 민이가 먹은 아침밥은? 에이 그걸 누가 불러요? 안 먹었다 정답! 와아 오! 오늘 정모가 머리에서 처음 해본 게 있습니다 뭘 했을까요? 오? 머리에다가? 머리? 오른쪽으로 꼈죠 오! 정답 오! 가르마를 다시 брå 갓떡만 한 대로 말로 왔어요? 오 정말 찔덕인데요 자,이렇게 연습 게임해봤겠다 우리 그러면 본격적으로 TMI 파티를 한번 즐기러 가봅시다 렛츠고! 렛츠고! 여러분, 이제 바로 갈게요 야, 준내라 도전!하겠습니다 제발 아 구정모 뭐야 이거 형준이 배? 아니네? 어 미니웨이 와 핑계 꿀빵강기 백상 어 지대세 빨리 빨리 시간 없어 같이 찍었어 뭐야 뭐야 INFP? 아 우리 어떡해 우리 몰라? 돌빵 아 우리 뭐 맞추겠는데?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예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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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아 한 번지 뭐야? 일부러 그러지 내 문제인데 모르겠어 마일런 아 그거다 망고밥이다 망고밥 나 다 맞추고 있어 홍방신규 선배님 뭔가 망고 S등급 레전드 태양 형 와 진짜 너무해 너무해 연필 마일레도 뭐야 나이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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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래비티 뮤비 넘어가 넘어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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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마스? 저희 크래비티가 총 11문제를 맞춰서 드디어 저희가 원하는 모두의 엔딩을 획득했습니다 나는 솔직히 아무 문제나 이렇게 어렵게 나올 줄 몰랐어 이번에도 너무 어려워서 저희가 모두의 엔딩을 획득했잖아요 네 어떤 컨셉의 엔딩을 보여주면 좋을지 먼저 정해보고 갈까요? 그러면 본인이 닮은 동물을 하나씩 하는 건 어때요? 노사를 하는 건가요? 그렇죠 겹치면 어떻게 하죠 동물이? 겹치면 바로 감독님 카메라 이렇게 아웃 나는 강아지를 생각했는데 앞설면 강아지를 했다 그럼 빠르게 다른 거로 바꿔서 성계 아니 목도리도 하는데 성계요? 오 재밌겠네요 그렇게 해서 동물을 할게요 아 괜찮은데? 네 그럼 크래비티 모두의 엔딩 컨셉은 무대에서 확인해주시고요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러면 안녕